아직 자식의 생사조차 모르는 부모들은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소식을 기다리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자식을 찾아다니는 고통이 1초라도 빨리 끝났으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오늘은 소식이 있을까. 하루 종일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배에 갇혀 있을 아이 사진을 보고 또 봅니다. 혹시 내 아이가 발견된 건 아닌지 체육관 복법도 하루에 몇 번씩 서성입니다. 일과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애만 찾아 나오기만 기다리지. 체육관 복도 앞 창문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휴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가족들을 위해섭니다. 계속 울어요 같이. 그러니까 뭐랄까 그들이 울면 저희들의 가슴도 같이 울리더라. 그 정도로 힘들어하더라. 수색 상황에만 온신경을 쓰며 날마다 팽목한 임시 거만소와 실내체육관으로 오가다 보면 잠은 고사하고 끼니도 거르기 일쑤입니다. 건강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고 우울해하시고 불안해하시고 화도 많이 나셨고 눈도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세월호가 가라앉으면서 일상이 멈춰버린 사람들. 지금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어떻게든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